자갈 소리 들려? 연아 들려? 어 자갈이 실려 갔다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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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면 안되겠다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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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요거 다 놨다가 됐다 가자 아 아빠가 일로 적셨어 이제 괜찮아 와 파는 소리가 아주 빈들인다 최고의 날이었어? 최고의 날이었어? 거기 던지면 안돼 다른 사람 맞을 수도 있어 연아 자 올라가자 아 자갈 소리 지원이 불꽃놀이가 하고 말이야 연아 마스크 써 이제 다음에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저 혼자 혼자 하면 안되고 엄마랑 같이 할거야 뭐라고? 혼자 한다고 진짜? 알겠어 알겠어 네